행복국수의 사장님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행복국수를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. 황 지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행위는 잘못이 아닙니다. 황 지사 주변의 자연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.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? 나 진짜 좋아해요? 이준호 씨와 저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